자막은 끝! 자막은 끝!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올게요 마이크를 데리고 준비해놔서 아유 혼자 쓰이고 계시면 안되는데 마이크를 데리고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 태극부터 오셔서 서윤씨의 사인을 받겠다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이세요.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. 너무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반가워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우리 팬분들이 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서윤씨의 일보실 좀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지 알고 계실텐데 그래서 또 그 외의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. 요즘에는요 제가 MBC 수목 미니드라마 시간이라는 작품을 들어가게 돼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7월 11일부터 첫 방송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세요. 네 7월 11일부터 첫 방송. 네 보통 이렇게 촬영장을 막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네 그럴 때 많이 이용하시죠 지금 MBC? 그럼요. 사실 저는 특히나 촬영을 매일매일 하니까 네 네. 피부에 좀 이렇게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죠. 팩을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. 네 한 번씩 네. 그런데 그럴때마다 이제 제이준 마스크팩을 정말 애용을 하고 있는데 향도 굉장히 좋아서 향도 좋고 힐링도 되고 힐링도 되고 네 마스크팩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 뭐랄까 테라피 하는 느낌이랄까요? 네. 피부 진짜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네. 자 우리 네. 샌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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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도 함께 받고 새해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이 시간 채공을 해 전해 드릴 때 꼭 생애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전시기 화면이 됐습니다 센티스와 지니지게모들 새해시 공무웨이 당첨되신 분들이 사인도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구요 센티스가 직접 뽑아주시는 총 5분을 채점을 통해서 삼첨 room 시청자들에게 바라보다는 초등학생은 여행을 하고 인장은 여행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